꽁기자 영웅뉴스. 오늘은 가수 이명웅보다 축구선수 이명웅이 어울리는 날이죠. 그가 출격 2시간 전 이미 대전은 또 하늘빛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축구하는 이명웅의 모습을 보기 위해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에는 특별 유니폼을 입은 영웅시대로 인산이네였습니다. 10일 토요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가 단독 생중계하며 이명웅의 하프타임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회 수익금 전액은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됩니다. 정말 축제의 장이네요. 키고프가 2시간여 남은 오후 5시 기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하늘빛으로 인산이네를 이뤘습니다. 사인볼 증정에 하프타임 쇼까지 준비돼 있어 가을 소풍 참여하는 영웅시대 회원들 중에는 꼭두 새벽부터 만반히 준비를 하고 대전까지 먼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경기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아예 숙소까지 예약하며 오신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뜨거운 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히어로는 주장 이명웅을 필두로 총 20명이 그라운드를 누비는데 영웅시대의 바램처럼 뜻깊은 경기인 만큼 다치지 말고 골까지 넣어 좋은 경기 마치고 멋진 하프쇼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명웅 선수라고 불러달라는 바램처럼 이명웅 선수 두 골만 넣어주세요.